오늘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증시가 좀 글로벌 악재에 내성이 생긴 거로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견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리스크 완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면들이 좀 크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좀 멈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림으로써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또 제시를 했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좀 주저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일단 제시했다라는 거 이게 물론 호재냐 악재냐 라는 부분들을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 연준 의원들의 어떤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연준이 시장에 있어서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 또 살펴야 될 주요한 변수들은 내일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일본장이 휘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주총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주도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후반으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몰려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결산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발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지수는 현재 지금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폭들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도 물론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이런 것들이 피크에 달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2차 연주 관련주들이랄지 이런 것들 묵직한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과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변수로는 기업들의 주청이 좀 올려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증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주목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가면 시장 자체가 못 간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메리트, 2차 전지가 되었든 반도체가 되었든 디스플레이가 되었든 어쨌든 차의 납폭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이제 이번 달도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한 10거래일, 9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3월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이 전기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지금 랜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상승 가능성을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관련해 가지고 공급망 생산이 조금 둔화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위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지진이다 혹은 생산 라인의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 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IT 쪽에 대해서 어떤 수급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조정시에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가격 메리트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정시에 모아가는 전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저는 관심 종목을 네이버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새 정부 수혜주로서 지금 현재 부각이 좀 되고 있죠.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낙폭과 대단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새 정부가 현재 지금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또 눈에 띄기 시작한 게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이런 제조업체들 당연히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아야 되는데 매출액 대비 무려 24%나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향후 네이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중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새 정부 단순하게 수혜주로서의 입장을 쳐다보기에는 저는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만 긴 호흡으로 쳐다보게 된다라면 조금 좀 카카오와 차별화된 모습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8만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3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규제와 완화가 예상되는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8만원, 손절라인은 33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현대상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에 금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조금 베이비 스테이 아니라 비스테 갈 가능성도 좀 여러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가 실적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손해보험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실손보험 쪽이거든요.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실적을 항상 갉아먹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과잉 진료를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도 개선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손보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손보험의 비중이 높은 대형 보험사들 충분히 실적 개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될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LTV를 80%, 80%까지 힘들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1%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여신이 얼마나 늘 늘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신이 늘어난다면 금리가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지는 것이고 여신이 쪼그라든다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온다고 한다고 해도 실적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지만 보험사가 어쩔 때는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사위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금리 임상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강화가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익성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해상 최근에 조금 고점에 대해서 약간 머뭇거림이 있지만 충분히 저는 3만 5천 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만 6천 5백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모아가신 연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상의 수혜와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현대해상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유 소장님 아까 이번 주에 주 후보 안으로 갈수록 이제 기업들의 주청이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한번 알아볼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대형주의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유지 이런 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해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테마라는 게 현재 지금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공약 관련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장에 등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특히 오늘 비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거의 픽아웃 가능성에 대한 조정 당장 오늘 밀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원자재라든지 에그플레이션 관련 주식들도 시장에 있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현재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개적으로 현재 지금 용산 이전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주 찾기도 하시는 분들도 일부 SNS에서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변동성을 잘못 놓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만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중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도 역시 대형주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가급적인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